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적 교회와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뭔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끝은 뭡니까? 뭐죠? 신부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 그럼 신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선교적 교회와 어떤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아주 심플하죠. 사보금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보금서, 역사서, 그리고 요한 보금. 사보금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보금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보금서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예요? 예수보금이죠. 예수의 보금. 예수의 보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제 보금을, 이 보금을 전파한 것이죠. 예. 전세계.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그 전파하는 기간 동안에 뭐죠? 그 사도들이 썼던 편지. 편지가 바로 서신서들이니까. 사도행전에는 서신서도 다 포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앞계에 있는 세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 사도행전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이렇게 있죠.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뭐 있습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이렇게 있죠. 구약성경도 뭐 있습니까? 앞에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뭐죠? 역사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로 되어 있죠.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에서 뭐죠?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예, 예수님이 세우죠. 교회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서기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왜 세워집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뭐죠? 이 세상 임금, 사탄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 건물만 보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아주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거고,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 사실 교회는 이제 말하는 것은 건물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어떤 물이 교회에 믿는 성도교회인 거죠. 이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싸움, 악한 막이, 어둠에 권세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이 시대는, 뭐죠? 예수님 시대는 복음적 교회, 이 복음적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 선교적 교회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뭐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런 어떤 사명을 주고 가셨죠.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는 에루살렘과 오원르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뭐죠? 이 선교적인 교회죠. 선교적인 교회 땅끝까지 가는 땅끝까지 가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해진 상황 이렇게 있죠. 이 역사서 그러면 이 역사 이 선교적인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가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마지막 때 종말때 일어날 어떤 심판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부된 교회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뭡니까? 결혼식이죠.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신랑은 예수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뭡니까? 구원받은 어떤 성도들과의 뭐죠? 혼인잔치가 19장에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림하시기까지 선교적인 사명 모든 민족이 또 모든 사람이 예수 크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라는 건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면서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전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이제 무슨 생각이 자꾸 듭니까? 요한계시록 시대가 자꾸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복음이 전파라고 예수님이 다 복음이 전해지면 뭐예요? 다 예수님이 제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어난 이런 일들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제림할 때가 가까웠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많은 어떤 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성교적인 사명이 다 감당하면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거죠. 그럼 제림하면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요?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신부가 신부의 신부는 뭡니까? 드레스를 입어야죠. 하얗고 정결한 드레스 옷을 이렇게 입어야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19장에 이렇게 보면 의라고 되어있고요. 또 이렇게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로운 행동 의해 의로운 행동이 그 옷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하죠. 의인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in righteousness 의로움 안에서 의로운 행위 선행을 하게끔 되어있죠. 그게 옷이라고 하얀 옷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땅끝까지 가면 그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 끝나고 끝나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고 이제 뭐죠? 저 땅에서 신부된 교회로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우리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도 하지만은 이 선교의 기간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요? 신부된 교회 내가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휴거도 휴거라는 이야기도 뭐죠? 휴거도 있고 그렇죠? 휴거 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대환란 이야기도 있고 심판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 휴거돼서 공중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휴거돼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나려면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부된 교회 깨끗한 교회 정결한 신부된 어떤 삶 의로운 행위 난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가 성교적인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신부된 교회로 늘 준비된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늘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느 때 재림하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